모든 것을 공개하라. 비밀 공개가 신뢰를 불러온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얘기를 털어놓거나 내 성공에 지장을 줄지 모르는 정보를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다니 나를 단단히 믿는 모양이군.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철석같이 믿게 된다. 단시간 내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것을 털어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에린 마이어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사람이 가능한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하여 투명성을 일상화하는 것이 리더의 일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는 주인의식을 불러오고 업무의 속도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킵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